아 자 그래서 민철이는 7번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형은 가까스로 딱밤에 에헤 너도 딱밤이래 오케이 딱밤 어떻게 칠 예정이다 이렇게 칠 예정이야 알았어 틀리는거 하나당 형은 하나도 안틀렸어 그래서 딱밤이 정말 센네요 그렇죠 욕습 안하면 딱밤이야 그렇습니까 머리에 빵꾸 난다 니들 빵꾸 나는게 아니에요 애기야 빵꾸가 나는게 오케이 자 그래서 얘는 뭐가 될거 같애 아 씨 맞췄어 아 딱밤 좀 때리자 민철아 일부러 좀 틀려주면 안되겠니 안되겠어 칠 오 똑똑한데 그래서 유가 내는 세가의 소리 뭔데 그렇지 유는 뭐가 된다 유 우 어가 내는데 여기에 얘가 심심해서 건너가서 애한테 니 이름은 뭐냐 그랬더니 내 이름은 뭐다 유 그럼 여까의 소리는 큐 거기다가 엔인이 내는 니은 붙이니까 뭐가 됐다 큐 는 냈죠 큐 히 얘는 큐 아 씨도 못참어 큐 큐 C는 뭐가 되는데 아니 이거 전화하는데 큐인데 여기서는 여기에는 알파벳을 동그라면서 나는 이렇게 띄워지게 띄워지게 해야지 크로스 퍼즐이라는 건데 U는 내 이름을 불러줘 U T는 합치니까 Q Q Q도 될꺼야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될까 Q 아이 재미없어 Q죠 Q 오케이 그럼 얘는 Q 아이 또 맞췄어 Q Q 얘는 Q Q Q Q Q Q Q Q 감사합니다.